됩니다. 최수 1승 칼로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10장을 골라볼까 이거 언제 고쳐지는거지 연승가자 아 충공깽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승가자 연승 연 승 모임 절대 건강해 윤가라미님 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 절대 건강해 트수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밀 집을게 분명하니 무검을 집도록 하자 트수 이바깃거리 새끼야 니가 니가 그렇고도 사람새끼니야 야 이바깃거리 새끼야 투쿠바루하나니야 야 뭐야 저거 왜 저렇게 발음 정확해 저거 어떻게 한거야 저거 개신기하다 와 최신기술이다 트수지 타면서 처음 보네 고개 아니면 차라리 고개비타 이렇게 넣을까 고개비타 전략가 이렇게 넣어놓을까 돌진이랑 무검은 버리기 아깝고 구르기도 버리기 힘들고 한 번어는 많이 봤는데 아 너무 신난다 아이고 김태우님 실결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열창 끝이야 이정도면 참을 수 있지 아 뭐야 스네코야 아니 아 근데 뭐 이코스트 많이 집었다 이코스트 3장이나 집었다 나의 선견지병 미래를 읽었다 근데 이게 문제인게 스네코 짚고 덱빌딩 잘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망했잖아 딱 봐도 망했구만 지금 습 진짜 스네코 단독하게 생겼는데 큰일났다 이제 이제 0코스트 뜨면은 다집니다 망했다 망했다 절대 못해 이거 맹단 맹단 괜찮다 딸기 딸기 아 뭐야 누가 자꾸 욕해 아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대체 뭐 어떻게 전공하셨어요? 전공한거 아니야? 태우신 분 버리기 없는 버리기네 안 돼 안 돼 안 돼 결국 나오고야 말할군 칼칠 칼칠 튕겨내기간 칼칠 튕겨내기간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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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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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왜 구독메세지가 한번 더 뜨죠 이번에 패치하면서 한번 더 뜨게 됐습니다 아유 아유 규월님 상결 구독감사합니다 고수입니다 이번에 패치되면서 이번에만 이번에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 칼칠 지민 특급 가니렘스 에 뭐야 이거 프레이즈 더 스네코 프레이즈 더 스네코 스네코 정말 좋은 유물이죠 아 비타 안 썼다 꽁짠데 여기서 내가 소순하면 지더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금니 발파해서 졌지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금니 승리 어금니 승리 게임을 던지고 승리를 얻는다 오레알콘 빠바바바밤 슬라임 사일런트 헌터 뭐 강화지 어이구야 우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아 구륵이 있을거네 으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 원래 1층은 쉬워요. 1층에는 타격수비 없이 10장 짚고 시작해서 1층은 쉬운데 2, 3층 가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짐. 뭘 지울까? 상점에서는 지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애. 끼켜봐야 반사신경성도 벌일 만한가? 근데 나중에 막 사람들이 예비같은 거 짚고 그럴텐데 상점은 은채 바운더리입니다. 어차피 사람들 예비 집을 건데 저 정도는 놔둬도 되지 않을까? 예비 안 잡으면 나야 좋고 저번에 이 일을 다 먹으면 나를 알았지만 그때부터 물을 가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물을 다 먹으면 이제 물을 얇게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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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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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예비 치워 꺼져 아 지지 오르는거 봐 오르지 마 꺼져 아 치워 샵삼치지마 하지말라고 일단 예비는 강호해놓자 예비 사실 노렸던 것처럼 행동해야지 사실 나의 계략이었습니다 예비를 얻기위한 함정에 빠지셨군요 원래 1단계에서는 타수없이 10장 들고 시작해서 세요 2,3단계 가면 그때 약해짐 아 내장에서 제일 아깝다 아 내장에서 제일 아깝다 아니 계속 말하기 싫은데 1단계에서는 제가 덱을 10장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쎄고 2,3단계 가면서 약해집니다 옆에 써놓자고요 이런것까지 써놔야돼 음 음 포션은 지금 쓸 필요없지 포션은 지금 쓸 필요없지 좀 이끌다 2,3단계 2,3단계 4,2단계 이걸 사이클 아 막혔다 코스트만 잘 나오면 되는데 아시겠죠? 이게 예비의 힘입니다 예비 집으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예비 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예비 집으면 안 되겠죠? 예비 안 집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님들? 예비의 힘을 보셨잖아요 지금 예비의 힘을 보면서도 예비를 집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아무 그렇고 말고 으악 뭐야 저거 자 기다님 반갑습니다 아 미친 조잡다 진짜 망했네 으아아아아아 음 으아아아 노답인데 아니 답은 이거 너로스 밖에 없다 답은 너로스다 네, 너로스 코인 탑니다 깨면 잃어 너로스 나오면 어쩔래요 드로스 유령 열 압도 꼬챙이 유독가스 이 정도면 패스할 수 있겠다 주십니까? 주면 고맙고 내게 힘을 줘 젖음 압도 정도면 뭐 점파나클 심장에서 죽었습니다 림부터 갔습니다 내놔라 히히 못가 아이고 아우 아 제발 칼질 평소에 나오지도 않던거 안타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뚱뚱뚱뚱 들 한턴 날렸죠 무거움 괜히 쐈대 아우 아우 안돼 아 왜 예비가 나오냐 아 예비 저 아니 아직 지울 수 있어 다행이다 휴 예비 한장 막았다 선물 뻔뻔하구나 카카 너 그런거 좋아하니 너 혹시 깨워단자 같은거 좋아하니 아 아 또 조용히 하세요 꽁 꽁 이게 사네 카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세상에 아니 저 빌어먹을 칼질 왜 자꾸 나오냐 진실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음.. 킹진 말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뭔 차이지? 세 마리 음.. 머머리 빔 빔 떨띵 핵수들은 깰 수 있게 주는 건가요? 아니요 못 갱해주는 겁니다 뭔 얘야 뭔 소리여 아 이거 너로스 너로스 초커가 안되네 내 회심의 전략이 너로스로 초커 빼야 되는데 와우 쎘다 좋네 개꿀 이렇게 말하면 스킵 가내야겠지 개꿀 아주 좋아 버스시다 때리기 미안하네요 살려줘 아 뭐야 죽어 그냥 갑자기 분위기 숙의평 갑자기 분위기 숙의평 어 아 말은 생각했다 드래곤 슬레이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 아 하나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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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칼질 들을 수 있다 진짜 칼질 한번 지우기 되게 힘드네 킹진 아 으 아니 카칵 대사 뺏겼어 선택받은 자가 먼저 카카침 남의 대사 맨날 뺏고 그럼 어떡합니까 카카가 대사 뺏겼잖아요 카카 고통받으리라 내 분노를 막아라 구르기는 쓸 필요 없겠지 속도 포션 이것도 이것도 넘기기 가능하겠네 넘기기 개꿀이지 속도 포션 보스 보스전이니까 포션 들고 가자 크로링님 반갑습니다 음 음 다야겠다 음 다야겠다 능지 능지 전략가 이렇게 뺏기겠네 비올라 비올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서 유령 빼면 되나? 근데 이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유령을 아껴 놓을까? 독업진이라서 들이한다 파괴광선 한 대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잡으려나? 두 대까지는 안 맞나? 두 대까지는 안 맞네 살았다 이것도 패스 되겠네 야... 대박 미친 와... 대박 여원? 아니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 스네코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스네코랑 같이 있으면 괜찮지? 단독이면 독보적 쓰레기인데 보스는 님들 투표입니다 심장을 가자구요 말도 안 되는데 lijk Libya 오크라 scaling 코스트이긴 한데 와우 미친 와아 3종 쓰레기 다 나왔네 뭐가 제일 쓰레기인지 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아우 미친 이야 망했다 아이 시끄러 음... 강두? 불편하네요. 맞춤법 불편하네요. 고개. 킹진 두개. 맞춤법. 살았다. 이제 나님. 꽥. 이열. 아니... 건무 저거 왜 자꾸 나오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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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끅형. 진리품. 잔상 쓸모없겠지 총매도 독업진이고 가학독바 보사지가 안정해졌지 핑핑이 가능성이 높겠지 도두데크 학을 못살네 신경독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실명사야겠다 실명자 도둑 와 코스트 겁나 많아 아 니졸알 왜 갑자기 종족을 바꿨어 여기서 또 갑자기 빨리 잡고 싶어 영창 결국 다했어 끝까지 끝까지 아니다 이 악마야 잡았다 제주인형 제주인형 아 또 다 좋네 여기서 오세요 제주인형 몸부림 힘 1이 나지 고맙습니다 투수 엄청 많아 흐읍 흐읍 하아 anch 툭 끝 무감 두었어야겠네 아휴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염주 어우 염주 나왔으니까 이제 못 볼일 없겠네 빙빙이 확정인가 노래하는 그릇 빙빙이 도누 데카 핑 도 막상막한데 도누 덜렁거리는거 귀엽네 음.. 음.. 안 먹어 흐으으으으으으으음 뭐요 아니 아니 뭐 반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저거는 실수했네 깨시랑 자강두천 해야겠네 뭘로 잡네 저거 아 마름수 있네 두 가시의 대결 퀵퀵 뭐야 카카라는 뜻 카카라는 뜻 아 이걸 봤네 예시가 강적이었다 찰싹 카카라는 뜻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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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너마 이박기거리 새끼야 니가 니가 그렇고도 사랑새끼니야 야 이박기거리 새끼야 초크바로 하나니야 그거래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쟤 카카오 카카오 최신 기술 들어갔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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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포션 어 다리걸기 다리걸기 너무 좋아서 집을 뻔했다 나 특별권 없나 샵사칠레다도 아 진짜 어 겁먹바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이 카운트 잘못했다 결국 마지막 불에서도 자겠네 계속 칼질이 나와? 맑어 그래도 적어도 강원은 돼 있네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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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한글이라 채택 못챔 아이 독바 더럽게 한다며 민트 초코 도라 민트 도넛에 초코를 더했다 허니 초코 민트도 넛 흠 음.. 도두와 테카가 해냈다 믿을건 돌진바 껴구나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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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킹루 짱카 도검진이라서 당했다